영상 속으로 오늘 소개해드릴 모든 걸 갖춘 시골집이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한 번 소개해드렸던 물건인데, 완전히 폭락한 가격이 되면 다시 한 번 준비해달라는 요청이 많아, 새롭게 촬영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정도 가격이라면 부담없이 취득이 가능한 상황이라 생각되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낮아진다면, 더욱더 매력적인 가격대로 만나보실 수 있으니, 큰 돈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적당한 면적의 앞마당과 텃밭까지 원하셨던 분들은, 꼭 한 번 방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집 주변 환경을 잠시 확인해보면, 전형적인 시골마을의 느낌을 전해주고 있으며, 고속도로까지 접근성이 좋은 편에, 광역도심지나 생활편의 시설들을 모두 갖춘 곳까지 접근성도 너무나 좋은 편이라, 세컨하우스로 사용하시거나, 오랫동안 거주하실 목적의 주택으로 보더라도 부족함을 느끼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가장 장점이라 생각되는 점은 저렴한 가격인데요. 이 정도 현황을 보여주는 주택을 천만 원대로 취득할 수 있으니, 저렴하게 취득해서 즐겁게 사용하시기에는 너무나 좋아 보입니다. 물론 모든 물건이 그러하듯, 장점만 존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취득하실 분들께서 확실하고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내용도 전달 드릴 테니, 오늘 영상 속 내용에 집중해 주시고, 빠짐없는 구성으로 진행 중인 물건을 모두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인 소개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속 댓글창에 마당이라고 한 번씩 적어주세요. 앞으로도 전국을 탐험하며, 저렴하면서 좋은 보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루 500원으로 전국에 숨겨진 보물 같은 경매 물건을 찾아드립니다. 제가 영상을 시작하는 곳은, 오늘 소개해 드릴 집 앞으로 연결된 현황상 도로입니다. 도로폭은 기본적으로 3m를 유지하고 있어, 웬만한 차량들은 모두 진입이 가능하며, 추후 리모델링이나 공사를 진행할 때, 장비들의 접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황 도로에서 조금 더 높은 곳으로 주택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로보다 한층 더 높게 위치하고 있어, 도로를 지나다닐 때 주택 내부가 보이지 않아,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에서도 너무나 좋아 보이고, 집 앞으로 연결된 도로는, 지목은 도로가 아니지만, 농림수산부 소유의 국어로 지정되어 있어, 도로 사용에 관련한 문제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지 경계를 따라 석축들이 쌓아져 있고, 앞마당으로는 아름다운 조경수목과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울타리는 조금의 보수공사는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나, 나머지는 큰 비용이 들어갈 만한 사항들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주택의 상태도 상당히 좋은 편이니, 걱정하실 내용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항공으로 이동해 주택의 상세 내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주택의 경우, 제시외 건물이나 부속 건물이 존재하지 않아, 추가적으로 취득하시거나 철거를 진행해야 할 사항들이 없어 너무나 간편합니다. 대지위로 건축된 주택의 면적은 94.65제곱미터 28.6평이고, 주택의 구조는 조적조의 슬라브 지붕, 사용승인날은 2004년 1월 16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사용승인날을 통해, 건축된 지 올해로 20년이 됐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최초로 건축해서 지금까지 두 번 정도 매매 거래가 발생했고, 현재 소유자분은 2014년 10월 달에 주택을 매매하셨습니다. 현재 1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지만, 주택의 현황이 좋은 편인 것을 봐선, 꾸준한 관리가 이뤄졌고, 부분적으로 수리도 진행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주택을 확인해봐도, 지금 당장 수리가 필요한 내역은 옥상 방수작업 정도가 예상되며, 나머지는 살면서 필요할 때 수리를 진행하거나, 세컨하우스로 사용하며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진행해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재는 주택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마당으로 자풀이 무성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느낌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언가 큰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없는 듯합니다. 측면으로 이동해서 살펴보면, 과거에 촬영했던 영상과 조금 달라진 사항도 존재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촬영된 영상을 보면, 측면으로 아무것도 없었지만, 현재는 집 내부에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물건들이 보입니다. 그러니 완전히 빈집이라기보다는, 한 번씩 다녀간다는 점을 확인 가능하며, 앞마당은 풀이 조금 자란 점을 제외하면, 크게 달라진 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 내부에 어떤 물건들이 남아있는지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전자제품 등은 이미 정리가 됐을 것으로 보여지며, 남은 물건들은 사실상 폐기물로 처리하게 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물론 폐기물 처리 비용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해주셔야 하지만, 대부분의 물건들은 외부가 깨끗한 경우, 내부도 심각한 현황은 별로 만나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외부에도 여러 폐기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내부도 상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접근해 주시길 추천드립니다. 주택의 외부를 살펴보면, 외벽은 치장 벽돌 및 시멘트 몰탈이 페인트로 마감되어 있고, 창호는 샤시 이중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옥상으로 이동 가능한 계단이 설치된 측면을 살펴보면, 부분적으로 도색 작업을 진행해 주시는 편이 좋아 보이고, 계단실 아래편으로 보일러실 공간으로 추정되는 곳도 보입니다. 현재 주택의 난방은 기름보일러, 취사는 LPG를 사용하며, LPG의 경우 주택 뒤편에 두고 사용하는데, 지금은 제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옥상의 방수 작업과 측면부 도색은 한 번 진행하시길 추천드리지만, 나머지는 추가적으로 진행해야 할 별도 작업이 예상되지 않으며, 뒤편에 위치한 텃밭 공간을 이용하시기에도 좋아 보입니다. 물론 특별한 주변 환경을 보여주거나, 뛰어난 자연경관을 살펴볼 수는 없다는 점은 조금 아쉽게 다가오지만, 수의 유차를 거듭하며, 사실상 주택은 800만 원대로 취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대로 취득해서, 조그마한 텃밭을 가꾸며 즐겁게 생활하기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주택 소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항공으로 더 높이 올라가, 대지 면적과 상세한 내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물건의 대지 경계입니다. 대지 면적은 407제곱미터 123.1평이고, 대지의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의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지 경계를 자세히 살펴보면, 빈 공간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물건지가 소재한 곳이 전체적으로 경계가 정확하지 않은 편이라, 보다 정확한 정보는 측량을 다시 한번 진행해야 하며, 일단은 현장에서 위성지도와 지적도를 통해 상세히 살펴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마당의 빈 공간은 구규지, 구고로 지정된 곳이어서 별다른 문제가 없고, 조금 침범한 공간은 현황상 도로로 사용 중인 유지입니다. 그리고 주택의 뒤편으로도 빈 공간이 보이는데, 해당 토지를 뒤편에서 조금 사용 중이고, 해당 물건도 뒤편 토지의 일부를 사용 중인 상태입니다. 뒤편은 소규모 공장단지인데, 공장을 조성하며 조금 더 깔끔하게 조성하기 위해, 일정 면적은 내어준 것으로 보이며, 크게 문제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주변 토지들이 전체적으로 경계가 정확하지 않아, 다소 애매한 편이지만 주택이 대지경계 내에 정확히 건축되어 있어, 그다지 큰 위험사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집 앞으로 개설된 도로의 경우, 지목이 도로가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지적도를 통해 본다면 맹지인 상황이지만, 바로 앞으로 접한 도로가 모두 구규지, 구고로 지정되어 있고, 오랫동안 사용되던 현황상 도로이기에, 도로에 관련한 문제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대지위로 건축된 주택에 관련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상을 확인하면, 별도 제시회 건물이나 부속 건물이 존재하지 않아, 깔끔하게 주택만 가져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주택의 면적은 28.6평이고, 주택의 구조는 조적조의 슬라브 지붕으로 이뤄져 있으며, 사용승인 날은 2004년 1월 16일입니다. 해당 주택은 2014년도에 1억 3,500만 원에 거래된 내역이 있으며, 현재는 완전히 대폭락한 상태로 진행 중이기에 손해가 예상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10년 전에 매매 거래를 진행한 뒤, 부분적으로 수리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되니, 추가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의 방위를 살펴보면, 거실 창문 기준 동향을 바라보게 건축됐고, 햇살이나 조망을 가리지 않아, 조용한 환경 속에서 텃밭을 가꾸며 거주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든 물건이 그렇듯 조금 아쉬운 점도 존재하니, 지금부터 설명드릴 상세한 입지를 확인하고, 아쉬운 점에 관련한 내용까지 모두 가져가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은 이곳에 위치하며, 물건지 주변으로는 영천, 경산, 대구, 청도, 경주, 포항, 군의가 소재합니다. 영천시청까지는 자차 기준 20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할 만큼 가까운 곳에 위치하며, 대구광역시까지도 자차 기준 50분이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물론 집 주변으로 위치한 경산이나 포항까지도 접근성이 좋은 편이니, 어디에서 출발하셔도 1시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하다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물건지로 조금 더 확대해서 살펴보면, 남동측으로 영천시청이 소재하고 있고, 상주 영천간 고속도로와 새만금 포항고속도로가 소재합니다. 가장 가까운 청통화촌 IC까지는 자차로 10분이면 이동이 가능하니, 자차 통행성은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집 주변으로는 생활 편의 시설이 부족한 편이지만, 영천시청 방면으로 이동하면 대형마트와 대학병원을 이용할 수 있으니, 편의시설에 대한 아쉬움이 크게 남지도 않습니다. 집 앞으로 이어진 도로를 확인해보면, 왕복 2차선의 지방도로를 통해 계속 이동하시면 되고, 집 주변으로 소규모 공장들이 많은 편이라, 평일 낮시간에는 대형 차량의 이동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러니 도로 소음이나 분진에 예민하시다면, 현장에서 조금 더 꼼꼼하게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지방도를 통해 이동하다, 삼거리에서 좌회전하신 뒤, 교회의 방면으로 우회전해서 집 앞까지 이동하시면 됩니다. 내비게이션을 통해 이동도 편리하게 가능하니, 찾아오시는 길은 너무나 쉬운 편입니다. 물건지가 위치한 곳에 주위를 둘러보면, 소규모 공장단지와 주택, 농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촬영했을 당시에는 공장 소음이 들리지 않았지만, 이번에 물건지에 방문했을 때는 공장 소음이 상당히 많이 들렸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에 관련해서도 잘 살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집은 여기에 위치합니다. 위성지도상의 약간의 오차 범위가 존재하나, 실제 사용성에 지장을 줄 만큼은 아닌 상황이고, 지적도를 통해 확인해보면, 주택이 대지경계 내에 정확하게 건축되어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고, 바로 앞으로 국유지로 이뤄진 현황도로도 모두 접하고 있으니,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이제 한 달 9,900원, 1년 7만 800원의 전국 모든 정보를 확인 가능한 머니옥션으로 이동해, 상세한 내역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3 타경, 11만 2028, 소재지는 경상북도 영천시에 소재하며, 상세한 주소는 머니옥션에서 사건 번호를 검색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의 종류는 단독주택이고, 매각기일은 2024년 4월 2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대구지방법원 본원에서 진행됩니다. 최초 평가된 감정평가 금액은 1억 1,200만 원이지만, 현재 수의 유차를 거듭하며, 5,500만 원에 진행 중입니다. 이 정도 가격대로 진행 중인 상태라면,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것으로 판단되지만, 과도한 경쟁을 예상하며 너무 높게 적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매각 물건 현황표를 확인해보면, 설명드린 내용들이 빠짐없는 구성으로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 가능하고, 대지는 123평, 건물은 28.6평입니다. 대지는 4,720만 원으로 평당 38만 원에 평가됐고, 현재는 수의 유차를 거듭하며, 2,300만 원으로 평당 18만 원에 진행 중이고, 건물은 6,500만 원으로 평당 229만 원에 평가됐지만, 현재 유차를 거듭하며, 3,200만 원으로 평당 112만 원에 진행 중입니다. 토지 가격을 평가된 가치로 판단했을 땐, 사실상 주택은 800만 원에 취득하는 상황이며, 유실되는 대지 면적도 존재하긴 하지만, 오히려 실제 면적보다 더욱 넓게 사용 중이라는 점을 판단하면, 지금 진행 중인 가격이 상당히 메리트 있다 생각됩니다. 하지만 집 뒤편으로 공장이, 집 앞으로는 농경지가 소재한다는 점을 생각해야 하며, 시간이 지났을 때 리모델링 및 보수 작업도 필요하다 생각되니, 최대한 저렴하게 취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전체적인 평당가를 살펴보면, 현재는 평당 44만 원 정도가 되며, 4회차엔 3,800만 원으로 평당 31만 원에 취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 가격에서 추가적인 유찰은 힘들 것으로 판단되며, 이번 회차에 낙찰될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주변 토지 시세를 살펴보니, 해당 물건의 용도 지역인 계획관리 지역의 경우, 평당 20만 원에서 27만 원대에 거래된 내역이 존재하며, 토목공사와 건축까지 완료됐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30만 원 이상의 가치는 한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만약 추가적으로 유찰됐을 때를 가정한 평당가격도 계산해 두었으니, 잠시 멈춰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정평가 유황표를 확인해 보면, 경상북도 영천시에 소재하며, 부근은 농경지 및 주택, 공장 등으로 형성되어 있고, 물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간선도로와의 접근성 등을 살펴보면 재반 교통사정은 보통입니다. 동양 완경사지대에 위치한 부정형의 토지로, 대체로 평탄하게 조성하여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이고,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상 동측 국어부지상에 개설된 3m 폭의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주택으로는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기름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를 갖추고 있고, 토지상에 식재된 조경수 및 석축 등은 토지에 포함평가됐습니다. 임차인 현황표를 확인하면, 조사 목적물 현장에 방문 시 거주자를 만나지 못하였고, 전입세대 열람결과 다른 전입세대가 없고, 현황조사 통지서는 입구에 부착했다 적혀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두 번째 방문했지만, 집 내부는 확실히 빈집 상태로 보였고, 과거에 촬영해놓은 사진과 비교를 했을 때도 크게 달라진 점을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건물과 토지 등 기부를 확인해보면, 2014년 11월 28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며, 아래로의 내용들은 모두 소멸해, 여러분께 인수되는 권리가 없는 깔끔한 매각물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은 어떠셨나요? 123평의 대지를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조금 더 넓은 면적을 활용 가능하고, 생각보다 넓은 앞마당과 뒤편으로는 텃밭도 있으니, 저렴한 가격대로 취득해 사용하신다면 부족함을 느끼긴 힘들어 보입니다. 하지만 집 뒤편으로 공장단지가 소재하고, 바로 옆으로 교회가 위치한다는 점이 다소 아쉽게 느껴지니, 해당 물건은 번거롭더라도, 꼭 현장에 방문해서 상세히 살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루 약 500원 정도의 금액으로, 부동산 경매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물건 추천과, 20년 이상 경력으로 이뤄진 부동산 경매 전문가들이 재검증하고 분석해, 전국에 숨겨진 보물을 찾아 전달하는 부동산 경매 노트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간편한 가입 링크와 상세한 내용은 설명창과 댓글창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